탕 소리가 나는 거였어 팡팡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였어 근데 이제 그리고 또 또 뭐가 있을까 아 기억이 기억난다 내가 내가 부모님이 엄마가 그때 교무실 한번 왔었나 했던 적이 있어 내가 잘못 내가 내가 처음으로 뭔가 미안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내가 잘못한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내가 아마 그 뽑기를인가 뭐 했는데 근데 그 총을 받았어 총이 근데 한 요만한 요만한 쇠로 된 총이었어요 요 정도만 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손가락 겨우 넣어서 쏘는 것도 아니고 이 뒤를 이렇게 땡기는 거야 그래서 그 총알이 리볼버인데 그 안에 화약탄 이렇게 또또또또또 돼 있는 걸 넣어놓고 뒤에 있는 거 땡기면 그게 탕 소리가 나는 거였어 팡팡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였어 근데 이제 내가 해도 이게 불량이었나 봐 아무리 해도 안 나는 거야 그 소리가 근데 나도 짜증났지 문방관에서 사가지고 재밌겠다 오늘 이거 해야지 이러고 하려고 그랬는데 쉬는 시간에 막 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쉬는 시간 딱 돼서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쏘는 게 아니라 그 뒤를 땡기면 이게 이렇게 얘를 때리면서 소리가 소리만 나는 그런 거였는데 안 되는 거야 너무 짜증나는 거 쉬는 시간 계속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됐어 그래서 수업 시간이 됐어 수업 시간이 됐어 수업 시간이 됐는데 내가 그래서 이렇게 이걸 두고 이거 하고 있었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팡 이렇게 한 거야 수업 시간에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왔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랬던 거 같아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불효로 저질렀던 근데 나 진짜 억울했어 나도 깜짝 놀란 거야 내가 더 깜짝 놀랐어 그랬던 이따 이제 땅 하고 나서 그 소리도 별로 안 컸어 근데 이제 그 뭐야 갖고 와 다 그랬지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그 갖고 너 갖고 가려면 뭐 부모님 거 뭐 써와 뭐 이랬나봐 하여튼 너무 초등학생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이게 왜 써 아 문방구 얘기 그래 뭐 그런 거 또 뭐 여러 가지 많았죠 뭐 유이완 카드 이런 거 디지몬 카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을까 뭐 그런 것들 그럼